와이프 논란 일으키지 말고 경제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회의를 제대로 주제하기로 합니까 예를 들면 서민들을 만나기로 합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청와대 청원이라도 열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놓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 거 아니다 당연히 대통령 혼자 살릴 수 없죠 아니면 대통령이 진두지위에서 이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국민들로부터 온갖 제안도 받고 고통스러운 말씀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소통을 통해서 두 번째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늘 열심히 살아오셨죠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문제죠 지난 100년 넘게 가장 최장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그러면서도 우울하거나 사회적으로 우울한 일이거나 부당한 일이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까지 전개해 가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경제선진국,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언론 불신도도 더 올라간 걸로 국제기관에 조사가 되는 것처럼 윤석열이 당선된 지 지금 30, 40일 됐는데 벌써부터 지금 경제 얘기, 민주주의가 막 여기저기에서 밀려오는 것이거든요 그 와중에 오늘 주재중 하나님 김건희 씨는 사방팔방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다니고 있고요 행보를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출퇴근하면서 계속 출퇴근 민폐를 저지르고 뭘 그렇게 둘이 맨날 뭘 사러 다니면서 신세이 백화점에 신발 사러 가지, 빵을 사러 가지, 영화를 보러 가지, 영화배우들 만나지 전 행사에마다 다 그게 엄청난 교통통제와 경호인력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 들어야 될 그런 국력이 소모가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저는 가장 심각한 것이 국민 자신감을 가지면 되고 대통령 경제선진이 아니라는 발언은 정부가 뭘 하겠다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엄청난 고물가에 고유가에 고금리 그다음에 주가까지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안전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패닉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예를 들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이렇게까지 물가가 뛰고 실제 물가도 2008년 이후 최대치로 뛰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제가 최근 10년이 알고 있는 게 그럽니다 2008년도에 전후에서 힘들었어요. 그 전에 IMF 힘들었고 1997년도 그 후에 딱 14년 만에 지금 최대 2개가 찾아온 겁니다 생활물가가 6, 7%가 올랐습니다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가 작년도 대비 9.7%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웃긴 게 공공요금을 더 올리겠답니다 아니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고유가 때문에 고통받을 때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해줘서 물가 인상률을 억제해주고 서민들의 가계 지출, 공공요금의 가계 지출을 줄여줘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하반기에 지금, 중하반기에 전기, 가스금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말리지 않겠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억지로 억지한 게 문제다 모든 걸 경제적 강좌나 시장이 맞겠다는 기조를 로고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생활물가가 6, 7%로 뛰었는데 여기에 7, 8월 달에 공공요금까지 오르잖아요 그러면 물가 인상률이 10% 가까이 빨릴 겁니다 10%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식량이 계속될 것이고 이 전쟁이 많은 전문가들 그렇잖아요 쉽게 해결될 전쟁이 아니다 굉장히 지금 전쟁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그리고 나토, 나토의 중립국까지까지 가입하고 그러면서 나토와 미국을 한편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는 냉전이 가속화되는 것도 국제정책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 그런데 윤석열 부부는 지금 한국이 차안이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토 회의를 가려고 그래요 네,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한다고 미국과 중국이나 범사회주권을 완벽하게 적대시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짓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둑 조심해야 될 상황에서 러시아나 중국은요 나토 가입 문제, 나토랑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전쟁이 날 정도로 거기는 사실 나토라고 하면 군사적인 군사적 대응체계잖아요 그렇죠 그냥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경제 패권을 다투는 곳이 아니라 군사적 패권 세계에 지배를 누구 하냐는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5년이 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첫 회의 순방지가 그건 너무 무모하고 어이없는 짓이죠 경제를 생각해서는 우리가 지금 러시아, 중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무역량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국이 1위고 그다음에 미국이 있고 또 베트남과 러시아 쭉 있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그런데 그 나라들과도 계속 우호적으로 진행을 생각을 해야죠 균형의 교육을 해야죠 경제의 교육을 해야죠 그리고 평화의 교육을 해야죠 전쟁이 나오고 경제가 망치고 대한민국이 손해 일본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한테 급속도로 붙어서 친미사대주의, 친일사대주의, 한미일 군사동맹 이렇게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영원한 속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과 일본의 하부 파트너가 돼서 영원히 러시아, 중국, 북한 또는 베트남에 맞서는 그런 황당한 신냉전의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입의 50% 안팎을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으로 하고 앞으로 북한하고 교육도 늘려나가야 되는데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유럽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보도 위기가 되고 일본에 자유되고 한국에 상륙하는 치욕을 겪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도 훨씬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경제 정책을 하세요 이렇게 물가가 뛰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서민 중산치는 너무 어렵잖아요 유류세 30% 림 인하되는데 7% 인하 가지고는 혜택이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이러면 차라리 차를 놔두고 다니자 그러면 차를 놔두고 다니면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 이용을 파격적으로 돕겠다 어차피 집집마다 한 달에 교통비로 몇 십만 원이 나와요 대중교통 이용하든 기름값을 쓰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박정희 기자님하고 제가 출퇴근해 버스 한 번, 지하철 한 번씩 탄다 해도 줄잡아 10만 원 안팎이 나옵니다 식구가 서너 명이면 4, 50만 원 나오겠죠 지금 독일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2,000원 정도의 패스를 발행을 해서 6월 달부터 8월까지 세 달 동안 모든 지하철, 버스, 트램까지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액으로 네, 만 원 정도 비용을 내면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교통비 들었던 분들 집집마다 한 50만 원 한 번 교통비 들었던 분들은 큰 도움이 되겠네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기름값이 너무 비싸 물가가 너무 뛰었어 자장면값도 뛰었어 식용유값도 뛰었어 이렇게 고통받던 분들이 한 달에 그걸로 몇 십만 원 썼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20만 원 그렇죠 그런데 대중교통비에서 10만 원, 20만 원 아껴 그럼 물가 인상의 고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정책이 힙합니다 지금 윤석열이나 추경호나 국민의힘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까 법인세 그런데 오히려 오늘 하자이 되게 많죠 법인세, 지금 경제 이익하고 법인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제 이익이 민생이면 서민 중산층이 힘듭니다 중소기업, 중소항공인들이 힘들어져요 노동자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오히려 재벌이나 대기업들 그동안 코로나19 시기에 돈을 더 많이 벌었고 최근에 수출도 잘 됐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내던 법인세를 올려라는 말을 안 해요 꼬박꼬박 법인세라도 잘 받아가지고 그 법인세로 서민, 민생, 노동자, 중소기업들 돕는 대책을 내놔야죠 그런데 법인세를 지금 최고세율 25%를 22%로 인하하면 거의 상위 1%도 안 돼요 거의 0.01%의 재벌 대기업만 한 7, 8조 정도의 특채를 입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투자할까요? 22% 경제기 와중에 우리가 박정희 기자님이랑 저같이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지금 세계적인 경제기 와중에 투자를 한다고? 그다음에 투자 좀 하려고 그러면 미국하고 윤석열을 짜가지고 다 미국으로 투자하게 만들던데 저번에 와가지고도 현대와 삼성 투자 국내 투자 발표했나요? 그렇네요 국내 청년 고용 발표했나요? 왜 미국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미국에만 고용을 그렇게 늘려줘야 되는 거죠? 몇조 원씩? 수십조로 투자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투자 안 하는 거냐 이거죠 대한민국에는 청년들 고용 안 하냐 이거 들고 이르셔야 될 일입니다 미국 투자가 만약에 시장의 상황상 아주 넓은 시장 때문에 꼭 필요했으면 할 수 있죠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죠 중국에도 공장 짓고 러시아에도 공장 유럽에도 공장 지으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윤석열과 미국의 압박으로 억지로 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을 골고루 해야 될 것을 미국에만 올인했다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근본적으로 다 따져야 됩니다 범세 깎아지면 투자한다? 청년 고용한다? 절대 지금 고용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도 안 하고 있어요 기업이 오히려 더 민감하겠죠? 지금 경기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하면 돈을 투자 안 하고 현금을 좀 쌓아두겠죠 현금이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기 침체하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는 스태플레이션 상황이다라는 경고가 사방팔방이 나옵니다 투자 절대로 쉽게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겠죠 투자에 신중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경기 침체로 와서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물건을 생산했어 안 팔려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재고 쌓이고 그러면 일종의 그게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 그게 옛날에 대공황같이 되는 거잖아요 공급과행으로 인한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민생은 지금 패닉 상태이고요 공황이 또 패닉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물가 대책이나 고유가 대책은 실효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물련대 파업도 만약에 길어질 뻔했어요 그랬으면 더 큰일 뻔했어요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은 아예 집 밟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처음에는요 상황을 길게 끌어가지고 국민 여론이 약하다면 그래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노동자들이나 우리 민중들을 그런데 국민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물련대 분들이 기름값이 폭동했는데 적자래 최저기에는 못 봤는데 타입 국민들이 파업을 안 좋아하는 국민들에서도 그런데 저분들은 진짜 안 됐다라는 요로는 있었고 과로, 과적, 과속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너무나 많은 참사를 받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인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전운임제인지 표준인, 최저임금제인지 그거 이후에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대 사고가 실제 줄어들었으니까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필요한 거네 그걸 왜 연장 안 해주는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 그건 잘한 거네 여론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국민이 몰래 집밟으려다가 어쩔 수 없이 협상이 나서서 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 늦게 타게 됐죠 그것도 이번 주까지 엿바를 끼쳐요 왜? 부대 물건이 쌓여 있었잖아요 생산지 물건 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지금 엄청 적지됐고 하물련대는 지난주에 정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막 물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류회사 물어보면 생산자들한테 물어보면요 당연히 그것도 공급의 악영기책평행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해결된 거죠 그것도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모하면 그 여파는 전부 다 우리 국민 경제 국민들의 삶에 파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 다시 하나씩 접어보자고요 첫 번째 우선해야 될 대책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설령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어떻게 올립니까 생활물가가 7, 8% 오르고 있는데 생활물가만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거고 생필품 물가만 7, 8%로 거기에 이미 7, 8% 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중반기, 하반기 공공요금 줄줄 올리면 10%까지 치솟는다니까 물가가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은 쉽게 안 끝납니다 이 문제로 또 물가가 계속 더 오를 겁니다 그러면 진짜 10%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엄청난 경제기 물가 폭등입니다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공공요금은 올해는 일단 물가가 진정될 때까지 동결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억제를 최소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서민 중산층이 물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물가에 그다음에 서민 가계에 가장 많이 얇기치는 게 또 교육비입니다 그다음에 주거비, 의료비, 이자비, 통신비, 교통비입니다 서민 가계 가장 많이 나가요 박정규 기자님 집안도 분석 기업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양육비, 교육비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입자인 경우는 집주인인 경우는 주거비가 덜 나가죠 물론 그분들이 대출인 경우는 주거 관련 대출이자가 나가지만요 세입자들인 경우는 전월세 비용 그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들 대부분 의료비 그다음에 통신비, 그다음에 교통비 그다음에 금융병 이자비용 이건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어요 교육해야죠, 살아야죠 통신해야죠, 교통해야죠 필수적인 그런 요금 그렇잖아요 학자금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출 얼마나 이걸 확 줄여줘야죠 방금 말한 것처럼 많은 정도로 패스를 발행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달에 대중교통을 맘 놓고 이용하게 하면요 그러면 집집마다 몇 십만 원의 물가 절감 효과가 생긴다 당연히 물가 인상률도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올리면요 이건 기업들의 생산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국민들의 체감하는 물가를 올릴 뿐만 아니라 서민가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다 생산의 영향 생산 요소들이잖아요 생산비에 반영이 되잖아요 당연히 물가가 또 올라갑니다 전기세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가스값이 올라가면 그걸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측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에서 다 요금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용을 올리는 건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통신비 통신재벌 3사들 코로나19에 돈 더 벌었습니다 ITTV라든지 통신 서비스로 1년에 4조가 넘어요 영업이익이 통신삼사 합쳐서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인당 많은 식통신비 인하이라 LTE라든지 5G 그러면 우리 집집마다 4인 가족이면 4,5만 원의 요금이 인하가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그걸로 또 역시 물가 인상에 대해서 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추경화가 발표했는데 너무 황당한 게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 국민 1인이 최대 만 원까지 쓸 수 있답니다 지금 물가가 폭등해서 몇 십만 원의 요금이 저기 비용이 더 드는데 만 원 겨우 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예산이 600억이에요 그럼 만 원을 치면 600만 명이 쓰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5천만 국민이 지금 물가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600만 명한테 만 원 그것도 선착순 그것도 한 번 살 때 만 원 다 쓰는 게 아니라 계란 살 때 3천 원 채소 살 때 2천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거 문전정본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도움이 돼요 만 원은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600억이 뭡니까 지금 재벌 대기업한테는 7조 8조의 특혜를 주겠다고 하고 윤석열이 느닷없이 집무시 이전하는 데만 지금 수천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런 돈 아껴서 그런 세금 걷어서 우리 서민 중산층들 농수수말 쿠폰 신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용하면 부자하고 대기업들은 신청도 안 할 거예요 그런 쿠폰들 어차피 돈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을 직접 봅니까 우리가 시장 직접 보잖아요 마트나 전통시장 전통시장 가면 조금 더 쿠폰 할인액을 더 올려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도 유도해 주고요 그런데 무슨 재벌 대기업이 한 달에 두 번 쉬는 의무협이나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나 나옵니다 한 달에 두 번 쉴 때 동네 슈퍼라든지 중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얼마나 숨통이 튑입니까 딱 한 달에 두 번인데 그것마저도 없애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국민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재벌 대기업에게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있는 사람들만 더 살게 해주는 고금리 되면 누가 힘듭니까? 지금의 고금리 되면 은행에 돈을 엄청 내놓는 부자들은 IMF 때처럼 떼돈을 법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을 밀린 서민 중산층 코로나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중소기업 중산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우스 푸어들 전세자금 대출 받은 분들 지금 금리 날마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자 대책도 세워놔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가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해외 투자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고물가의 대책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수중의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러면 코로나로 대출 받은 분들 저소득 즉 생계비 대출 받은 분들의 예를 들만큼은 정부가 은행권들하고 협력해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협력해서 그 경우라도 금리를 인상을 유예해 준다든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어제도 제가 상담 왔는데 오마이티비 애청자인데 제2금융권 돈 빌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2년 전에 지금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다 일시 상한해라고 압박이 들어온대요 그래요? 아니 이런 몇 천만 원 빌렸는데 갑자기 몇 천만 원 어떻게 갚습니까? 분할납부 하면 되잖아요 분할납부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그렇죠 그런데 제1금융권까지는 이야기가 된 제2금융권은 그걸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전화 상담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 계속 울려요 오마이티비에서 제가 아까 010-279-4251 온갖 상담 받습니다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도 흙 분발시킵시다 억울한 일 말씀 주십시오 손실보정금 말씀드렸더니 아마 지금 답답하니까 바로 전화해버린 거예요 제가 방송 중인 걸 헷갈리시고 계속 번뜩번뜩 하잖아요 지금 박 기자님 보셨죠? 네 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말입니다 아까 제가 늦게 들은 분들 억울함은 우리 국민들 그동안 어디에 글을 올렸어요? 청와대 청원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지만요 청와대 청원은 정말 잘 만든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청원이 올라왔고 얼마나 많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그걸 기다렸다는데 기자들이 언론 보도했었고 그렇죠? 지금 청와대 청원이 없으니까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국회 청원은 훨씬 까다로워요 청와대 청원은 SNS 계정으로 청원을 접속하잖아요 국회 청원은 본인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 청원이 지금 활성화 안 됐는 거예요 더 까다로워서 그나마 국회 청원이 강강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바람물질 우려 있는 용산공원에 경청 우체통이라면서 심지어 주소도 없어요 주소도 공개 안 해서 와서 넣으라는 거예요 얘라 이 미친놈들아 저 한 번만 요구할게요 저는 여러분 저는 평상시에서 요구 안 하고 원래 말과 글을 점잖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좀 분노는 하지만 네 아니